또한 수원 손다슬이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세라 크로스, 이네스, 이네스 골! 서치골 이네스, 경주한수원 1대0입니다 측면에 박세라의 크로스, 이네스 선수가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처리하기 어려운 벌이었는데 잘 잡아놓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수비를 속이고 슈팅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김유정 주심이 부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또 수원 선수들은 이네스 선수가 골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는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각도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아 우선 득점은 취소가 됐는데요 오프사이드가 서원이 된 건가요? 오프사이드가 서원이 됐습니다 아, 이 각면은 전은하 선수의 오프사이드로 보이는데 네, 전은하 선수가 득점 장면에 관여를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전은하 선수의 위치는 분명히 오프사이드 위치였고 네, 전하는 골키퍼를 방해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관여 파울이 나오면서 네,лет고 네, 먼저 트래핑하는 거 네, 전은하 선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잘 안 됐고